나 저거 하고 싶은데? 도전 먹방 도전 먹방 도전 먹방? 막 엄청 매운 걸 먹거나 아니면 엄청 많은 양의 음식을 먹거나 그거 진짜 우리 사이즈 얼마나? 먹방 하시는 분들처럼 큰 걸로 하자 그거는 뭐 그거는 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냥 중간 정도로 하자 너무 큰 거는 도전 먹방 아까 뭐 있었는데 먹방 동해받아